문제 접근의 원리, 오리엔테이션 시작하겠습니다. 추천 대상, 강의 내용, 공부하는 방법까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학생들 중에 가장 큰 문제풀이의 어려움 아마 이거일 겁니다. 시간이 부족해요. 왜 그러느냐? 시간이 부족한 이유는요. 중요한 문장과 중요하지 않은 문장을 구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같은 경우에 영어는 번역과 시험이 아니고 독해력 시험이거든요. 근거 문장을 찾아내면 이겁니다. 근거 문장은요. 3번, 4번을 봐서라도 해석을 해야 돼요. 근데 거꾸로 근거 문장이 아닌 거예요. 답의 근거랑 관계가 없습니다. 혹시 어떤 말인지 완벽히 이해가 되지 않아도 문제풀이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업의 핵심 얘기할게요. 문제 접근의 원리, 줄임말로 문접원인데요. 문접원에서 가장 큰 핵심은요. 제가 여러분하고 종강할 때까지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근거 찾는 방법, 수업입니다. 문장을 읽을 때 강약을 주는 방법, 내가 세게 읽을 문장과 힘 빼도 되는 문장을 구원하는 방법, 주제문 찾기 연습이에요. 그래서 유형별로 문제 접근법이고요. 강약 준다, 주제문 찾는다, 근거 찾는 방법을 설명한다. 이게 핵심 내용인 거고요. 각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천 대상 학생, 고3, 1등급이 목표인 모든 수험생이에요. 제가 여기다가 제목 하나 붙였죠. 해석력 믿지 마세요. 답의 근거를 믿으세요. 오해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영어라고 하는 걸 단어 알고 문장 해석되면 답이 나올 거라고 오해를 해요. 영어 수능은요. 번역과 시험이 아니에요. 독해력 시험이지. 그래서 이 말을 쓴 겁니다. 해석력 믿지 말아라. 근거를 믿어라. 우리 그런 말 많이 듣죠. 질문 안에 근거 있다. 근데 학생들의 문제는 뭐죠? 근거로 문제 안 풉니다. 완벽하지도 않은 해석 능력으로요. 대충 이런 말이겠지 하고 해석해서 문제 푼단 말이에요. 그러니 맨날 오답에 낚이는 겁니다. 그거 없애려면 근거를 믿어야 되고요. 그럼 우리 수업은요. 근거를 찾는 방식이에요. 자, 강의가 어떻게 구성돼 있냐면 고3 기출문제 중에 5개년. 이 순서인데요. 이 중에서 1, 2, 3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요? 주제, 제목, 요지, 주장에서 주제문 찾기 연습을 여기서 시작합니다. 주제문을 찾아내는 연습이 되면은 이거 게임 끝이에요. 소재, 주장, 결론이면 대입학은 답이 무조건 나오는데 이게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느냐. 밑줄, 의미, 파악 문제 요양문, 무관문, 어휘, 장문도께, 빈칸 10강까지가요. 하나입니다. 글 하나의 주제가 하나니까 나온 문제예요. 그래서 주장하는 문장을 찾아내기만 하면 문제풀이가 되게 쉬워집니다. 이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이 아, 1강부터 주제문 찾기 연습을 시작하는구나. 주제문이 어떤 게 주제문이고 왜 주제문인지를 우리가 1강부터 수업을 합니다. 그러면 강약주는 연습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물론 순서, 삽입은 주제문 찾기는 아니에요. 지시어, 연결어, 대명사라고 하는 위치를 알리는 장치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 범위 내용이고요. 기출문제 유형별 접근법이에요. 근거 찾는 연습이 돼야 시간 안에 문제를 풉니다. 강약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뒤에 수업 내용 방식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능은 번역과 시험 아니에요. 독해역 시험이에요. 만약에 이게 번역과 시험이면요. 빈칸 문제 있죠. 빈칸 문제에 2분, 3초 안에 못 풉니다. 이게 번역과 시험이면 5분 이상을 줘야 돼요. 근데 우리한테 2분, 30초 이내 이 문제를 풀래요. 그럼 필자가 의도하는 바는 너 위아래 관계 봤지? 너 주제문 찾아볼래? 너 주제문도 알고 위아래 알면 말이 안 되는 걸 지워볼래? 이게 문제의 의도입니다. 근거로만 문제 풀면 돼요. 그래서 답의 근거 문장과 근거 아닌 문장 구분하면서 읽는 방법을 여러분한테 채화를 시킬 거고요. 강약 좀 읽기 그 다음 문장 해석을 할 때에도요. 뼈대와 수식어구는 구분해야 됩니다. 수식어구는 원래부터 없는 거예요. 문장이 길어진 이유는 수식어가 들어가서 길어진 거거든요. 수식어구를 빼고 읽으면요. 전체 글이 무조건 보입니다. 그럼 두 가지예요. 뭐 근거 문장과 근거 아닌 거를 구분하면서 읽는다. 강약을 준다. 두 번째 문장 해석을 할 때에도 뼈대라고 하는 주어동사 목적을 보온대요. 뭐뭐는 뭐뭐다 뭐모를과 수식어구를 구분하면서 읽으면요. 읽는 문제를 읽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져요. 두 번째 오답에 안 낚입니다. 왜? 근거로 문제 푸니까. 해석력 믿지 마시고 근거를 믿으세요. 답의 근거 찾기만 하면 오답 지워나가면 답 딱 찾아놉니다. 답이 딱 나옵니다. 이게 문제 접근의 원리고요. 제 모든 강좌 중에서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넘버 3 안에 반드시 들어가는 게 문제 접근의 원리예요. 수업 방식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수업을 하느냐. 고3 기출 문제로 하는데요. 유형별 의도 파악 문제 풀이. 무슨 말이냐. 대입한 문제예요. 출제 의도에 따라서 근거 찾는 방법 강약 주는 방법을 먼저 설명하겠죠. 주제문 찾는 방법을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적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이론 수업을 한 다음에 일단 정답률 60% 이상 문제.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한 60, 한 2, 3%, 5% 되는 문제로 적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2교시가 되면 난리도가 조금 더 올라갑니다. 60% 이하 문제 적용하고요. 빈칸 가진 여행이 또 올라갑니다. 3교시는 3교시에는 정답률 40% 문제를 풀어요. 무슨 말이냐. 나랑 만약에 빈칸을 배웠어요. 빈칸은 어떻게 접근하는 겁니다. 강약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 설명했으면 한 65%짜리로 연습한 다음에 한 3교시 풀었으면 55%, 8%짜리 문제 몇 개 풀고 그러면 40%대의 문제 푸는 겁니다. 난이도는 올라가더라도 문제풀이 방식은 똑같거든요. 성적이 올라가는 문제풀이는요. 무조건 어려운 문제 푸는 게 아닙니다. 개념 정리가 돼 있어요. 이론 수업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씩 난이도를 올려서 푸는 연습을 하면요. 아무리 문제가 어렵게 나와도 결국엔 맞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수업이 아마 다른 강의 없을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한 시간 지날 때마다 난이도가 올라가는구나. 같은 유형이라고 해도 이렇게 수업이 진행된다는 거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천 공부법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예습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무조건 강의를 먼저 들으셔야 돼요. 이론 수업을 먼저 들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의 수강 후에 배운 내용을 복습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모든 교재 한 장 넘기면 왼쪽 짝수 페이지입니다. 근거가 표시 다 되어 있습니다. 짝수 페이지에는 근거 표시되어 있는 짝수 페이지에서 이제 요약함의 읽기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수업 시간에 근거와 근거 아닌 것도 구분하시오 수업을 하지만 요약함의 읽기 연습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뼈대 문장과 수식어구를 구분하면서 강약 주는 방법도 설명한단 말이에요. 수업했던 내용을 다 필기되어 있는 걸로 보면요. 이거 내가 알아서 해석되고 있는 건지 필기되어서 해석이 되고 있는지 판단이 안 섭니다. 그래서 짝수 페이지에 답의 근거만 표시되어 있거든요. 이거 요약함의 읽기 하면서 해석 공부하시라고 짝수 페이지가 있는 겁니다. 이걸 공부했으면 워크북으로 갑니다. 교재 워크북이 있는데 오늘 나랑 대입학을 배웠어요. 복습 끝냈습니다. 그러면 워크북에 있는 대입학 문제를 푸셔야 돼요. 한 번도 푼 적 없는 문제를 나 스스로 풀어봐야지 체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수업한다, 복습한다 워크북의 같은 유형의 문제를 똑같은 방식으로 풀어본다. 그리고 워크북에요. 답의 근거와 아주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답의 근거와 내가 맞는지 비교해 보시면 돼요. 이렇게 공부하면 내가 장담할게요. 5개년 동안에 나왔던 대표적인 유형들 문제풀이 거의 다 끝난 거거든요. 수업 듣기 전하고 후하고요.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고요. 시간 관리 문제가 완전 달라질 겁니다. 우리는 강약을 주면서 읽었기 때문에 시간 부족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요. 여태까지 여러분이 가졌던 오답에 낚이는 그 이유 알죠? 대충 해석은 했는데 답이 둘 중에 하나인 건 알겠는데 뭐였지? 그런 문제 없습니다. 우리는 답의 근거로 문제를 풀 거기 때문에. 이게 핵심이라는 거. 선수 강좌. 학생들 중에서 선생님 저 이거 너무 어려워요. 참고로 어느 정도냐면 1등급, 2등급 학생들한테 가장 추천하는 강좌고요. 그래도 70점 중반 이상은 돼야 돼요. 70중반 이상은 되어야지 수업 따라오기가 자, 그 다음에 용이할 겁니다. 너무 어려워. 선생님 제가 한 60점대 후반인데요. 그러면 듣지 않으시기를 추천해요. 반드시 그 전에 노베이스를 위한 문제의 접근의 원리 앞에 노베이스부터 있습니다. 이거 꼭 먼저 공부하시고 이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 공부했으면 킬러 문제만 저 하고 싶습니다. 그게 오답제구의 원리예요. 오제원. 킬러 문제 공부만을 원하면 오제원으로 그 다음 강의 수업을 들으시면 됩니다. 문제의 접근의 원리가 어, 제 수강평을 보시면 알겠지만 가장 많은 학생들이 성적, 아, 이것 때문에 많이 올라갔어요. 넘버원입니다. 왜? 우리는 근거로 문제 푸는 방법을 공부할 거고 강약 주면서 읽는 방법을 공부할 거기 때문에 시간 부족 문제도 줄일 거거든요. 자, 후회 안 하실 수업이 될 테니까 1년만 빡세게 공부해서 반드시 원하는 결과 한번 내봅시다. 자, 우리 이제 수업 시간에서 볼게요. 감사합니다.